밑에서 깎으면서 놀다가 상대방에 공에 넣어주면 이렇게 주워 먹고 아까처럼 이제 티스피 이제 해도 될 타이밍에 티스피으로 끝내버리기 나이스 어이구야 괜찮아요 빨리 깎으면 되거든요 오케이 야 이건 또 뭐야 괜찮아요 당황하면 안돼요 금방 금방 깎으면 되니까 좀 위험해 필드가 약간 높죠 이럴땐 빨리 깎아야 돼요 오케이 티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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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어우 너무너무 맘이 든다 오늘 왜이래 갑자기 어저께는 겁나 못하더만 아 어저께 못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손가락이 갑자기 말을 안듣네 신기하네 진짜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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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저께도 잘했어 손가락이 이제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되겠네요 Betty스피 맘 집에 가 экран에 와 죽을뻔 했네 손가락 뭐라고 했더니 말 안 듣는 거 봤죠? 와 대박이다 진짜 어 구멍에 어 구멍이 내가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처럼 안 열렸어 우와 당황했네 당황했네 오케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와 와